원래 긍정적이긴 했죠 또 리더십도 있었고요 꼭 고등학교 때도 학생회장을 했고 또 사관학교 때도 제가 지휴관생들을 했고 또 소대장으로 밑에도 병사들을 핸들링 해봤고 또 위분들도 많이 모셔봤고 그런 리더십 그리고 긍정적인 자세는 있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그것도 긍정을 하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요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 때문이었어요 긍정 안 하고 부정적으로 된다고 한들 무슨 답이 있겠어요 기왕이면 좋게 기왕이면 그게 나한테 편하니까 사실은 나를 위로하는 방법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그게 정답 같아요 저는 애경 출신이잖아요 서울에 와서 헤드헌터 스카웃 회사가 저한테 연락 온 거예요 정말 좋은 회사가 있는데 여기 마케팅 전략 수장으로 당신을 추천하려고 그러는데 괜찮겠냐 그래서 내가 IT에 대해서 모르는데 여기를 어떻게 내가 지원한단 말이냐 그러니까 핸드폰이나 뭐 화장품이나 뭐가 다릅니까 고객한테 어필하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또 고객을 우리가 정말 감동시키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방법이 오히려 헤드헌터가 저를 가리키더라고요 그래서 아 맞다 그러면 IT라고 한들 화장품이나 생활용품이나 다를 게 없다 라고 해서 지원을 했고 근데 가만히 보면 IT에 대해서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IT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데 저쪽에서 날 질문하면 나는 버벅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은 좀 덜 보일 거 아니냐 그러면 스마트하게 보이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니셔티브를 지고 저쪽을 인터뷰하는 게 낫겠다 즉 다시 말해서 CEO를 내가 인터뷰하자라는 전략을 갖죠 그러면 최소한도 나는 버벅되지 않고 잘못하면 CEO가 버벅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생각한다고 액션으로 돌리기는 힘든데 저는 진짜 액션으로 간 거죠 딱 들었자마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KT그룹에는 6만 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왜 외부에서 마케팅 전략 수장을 뽑습니까 여기에는 석 박사만 해도 수천 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만 안에 들어가니까 문제점이 많아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 저쪽 SK텔레콤은 스피드콩 11 번호의 자부심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번호에 자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 번호를 아예 없애버리면 어떻겠습니까 번호가 없어지나요 없애려는 노력을 해야지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제가 질문합니다 또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그때 당시 얘기에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때 당시는 PC 했으니까 핸드폰 품질이 좀 안 좋습니다 저쪽은 좋은가요 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다 측정 결과도 나옵니다 아닙니다 소비자는 그걸 측정한 적이 없습니다 소비자는 핸드폰 두 개 들고 다니면서 이거 터진다 이거 안 터진다 그렇게 안 합니다 안 터지면 터지는 데 가서 옮겨서 하고 또 거기도 가서도 안 터지면 이거 내 핸드폰 바꿀 때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코 회사를 욕하지 않습니다 고로 품질이 나쁘다고 인식하는 것은 내부에서 문제일 뿐 외부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로 오히려 핸드폰 품질이 좋다고 광고를 해야 내부 직원도 프라이드를 갖게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은 CEO가 의자를 딱 바로 앉더라고요 왜냐하면 재미있다는 거죠 얘기가 그래서 또 문제가 뭡니까 계속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 당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 우리는요 고객 한 명당 사용액이요 알프라고 표현하는데 적습니다 근데 저쪽은 많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저쪽은 10년 이상 독점을 했고요 기업인들은 거의 다 저 핸드폰을 씁니다 그리고 기업인은 회사에서 돈 대주니까 요금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주부들과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럼 왜 주부들과 아이들은 우리를 선택했나요 그것은 우리가 요금이 쌉니다 얼마 정도 쌉니까 20% 내지 30% 쌉니다 사장님 이거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20% 내지 30%가 요금이 싸다 하면 이건 공기업이나 가능한 거지 사기업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혜택으로 광고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사장님은 눈빛에서 아 이 사람 뽑으면 전략 정말 잘 세우겠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 인터뷰 할 때 100대 1의 경쟁을 뚫고 최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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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딱 한 명 합격이 돼서 KTF의 마케팅 전략 수장으로 뽑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면접 끝나고 회사에 입사해서 저는 그걸 철저하게 행동에 옮겼죠 그래서 나이는 수치에 불과하다 이런 광고도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번호 이동제가 그래서 또 실시가 됐고요 또 통합품질 1등 광고가 그래서 나오게 된 거죠 사실은 사람들은 대개가요 아이디어는 많아요 아이디어는 많은데 그걸 실행에 옮기는 의지는 대개 약해요 그래서 그 차이가 그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학벌이 좋아서 스펙이 있어서 NO 그거 아니고요 실행 의지가 강하냐 아니냐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누구든 어떤 분야든 저는 그건 아직 100%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한 번 좋을 때 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맺고 나서 나한테 큰 이익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헤어지잖아요 그런데 저는 특징이에요 어느 누구를 만나든 평생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전화번호는 수만 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계속 컨택하고 그런데 그게요 엄청나게 재산이라는 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근성이라는 건 뭡니까 제가 얘기하는 근성은 이거예요 근성이 꼭 있어야 돼요 목표를 반드시 정확하게 세우고 흔들리지 않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를 저는 이름하여 근성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근성은 있었는데 그것만 갖고 출세하거나 성공하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거 이때 거기에다가 중요한 게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는 뭐냐 바로 기업을 쓸 때 뭡니까 사람이 자로 출발하잖아요 한자로 보면 결국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번 이렇게 도움을 주잖아요 반드시 그분은 결체보호는 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슬쩍 던져놓은 선행이 나중에 눈덩이처럼 굴러서 들어오는 예를 무지개만 해봤어요 제 경우는 예를 들자면 팻푸드를 지금 거의 1등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팻푸드 CHD라는 회사가요 애경에서 나랑 같이 근무했던 회장님이세요 근데 그 회장님이 애경에 퇴직하고 오셨어요 60에 퇴직한 거예요 저는 마흔 몇 살에 KT로 갔는데 KTF로 오셔가지고 돈을 투자해 달라는 거예요 사업을 해서 100살까지 먹고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돈 있는 거 뻔히 알고 오셨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다 아이디어를 들어보니까 마케팅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아주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분이요 그 시드머니를 가지고 물론 자기 돈도 다 털어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대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딱 와서 제가 강의로 주업인데 강의가 싹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힘들으니까 그 힘든 줄 알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요즘 강의 없어져서 어떻게 먹고 살아 그래서 좀 힘들지만 그냥 저냥 살아요 그동안 뭐 하는 걸로 이렇게 했더니만 이분이 우리 마케팅 좀 도와줘 그래가지고 한가할 때에 마케팅 도와가지고 거기에서 충분한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그런 정도로 위기를 면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대줬대요 60살이 와가지고 사업한다고 그래가지고 내쳤고 밥도 안 사줬대요 근데 저는 아주 진수성찬 차려드리고 가시는 김에 수천만 원을 즉석에서 투자하고 했더니만 울면서 가셨다고 그래요 내가 그때 이제 얘기지만 울면서 갔네 아무도 밥도 안 사주고 내치는데 자네는 즉석에서 돈을 주고 따뜻한 밥을 사주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에서 성공해서 당신을 내가 결체보호하겠다고 했네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얼마든지 아세요? 수십 배가 됐습니다 수십 배가 즉 다시 말하면 그때 선행이라는 적절한 용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이 저를 찾아왔을 때는 뻔히 돈 있는 걸 알고 찾아왔는데 어떻게 그냥 내치냐 저건 다 투자해달라는데 그분 성격으로 내가 성공할 걸로 예측을 했죠 그게 관계예요 지금 오늘날에 그분으로 인해 가지고 저는 노후가 편하게 될 정도로 근데 이게 관계 얘기하면 이거 다섯 시간 얘기해야 되지만 어마무시한 예가 많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인터뷰하는 것도 관계예요 와우 이건 복 대표하고 인터뷰하면서 어떻게 또 세상이 연결될지 몰라요 이걸 보고 있는 분은 어떤 분이든 그런 분은 많았어요 유튜브 하면서 세바스티키나 200만대니까요 별의별 군데서 열리려고 왔어요 이게요 무서워요 그 관계라는 거는 여기를 통해서 또 선한 영향력을 받고 그분이 또 선한 영향력을 주고 해서 세상이 그래서 아름다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 많이 들어요 그동안에는요 그런 생각도 하긴 했어요 나는 운 좋다 재수 좋다 석딘용어를 쓴 거죠 내 스스로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대부분은 열심히 한 건 사실이나 열심히 한다고 다 잘되는 건 아니다 관계가 좋아야 된다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하는 거예요 머리 좋게 사기쳤다고 하겠지만 얼마 못 가요 왜? 세상 그렇게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러나 선행하고 좋은 일하고 어렵다고 할 때 도와주는 거는 그거는 정말 결체보고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는 선을 행하되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은 감사합니다.